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인턴 속에 나오는 대사 한 문장입니다. I just made some coffee 라는 문장인데요. 듣기에 뒷부분 some coffee 는 잘 들리는데요. 여기 I just made 여기 부분이 외계어 같다고 하셨는데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발음하는지 배워보기 전에요. 여기 문장 한번 빠른 발음으로 먼저 들려드려 볼게요. Let's make some coffee 네 두 번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네 정말 빨리 지나가죠? Let's make some coffee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휙 지나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발음을 하는지 같이 배우고 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단계씩요. 제가 줄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I just made some coffee 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대로 각각 단어를 발음하면 I just made some coffee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빨리 발음하게 되면요. 네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I 라는 발음이요. 짧게 I, I 이라는 소리를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I, I 아주 짧게 하기 때문에요. I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just, t 하고 터트리기 전까지만 발음하는 거예요. just, 여기 윗니 안쪽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에 혀끝을요. 붙이고 끝납니다. just, just, 그리고 made 도요. may 하고 d 해서 혀끝 떼지 않고 to와 똑같이 made, made 하고 붙입니다. 그 다음에 some coffee 해서 I just made some coffe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I just made some coffee I just made some coffee 이 발음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I just 하고 잠깐 멈추는 것처럼요. 그죠? 살짝 멈추고 그 다음에 made 해서 여기도 살짝 멈추고요. 그래서 I just made some coffee 이렇게 발음을 빨리 해도 I just made some coffee 아주 짧게 멈춰지지만요. I just made some coffee 이렇게 요거는 살려서 발음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제 더 빠르게 발음합니다. 더 빠르게 더 약하게요. 그 다음 단계 보시면 아 한 다음에 just 할 때 이 짓이 없어요. 이 짓이 없어지는 이유는요. 쪼라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요. 중간 혀와 중간 천장을 붙여서 쪼라 하잖아요. 그 쪼라스 해야 하는데 바빠요. 아주 빨리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요. 천장까지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되지 않고 발음을 하면 쪼라는 소리가 나지 않겠죠. 그렇게 발음하면 I just 했던 게 닿지 않기 때문에 이 지읏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슷 하고 멈췄었잖아요. 여기도 그냥 빨리 발음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도 읏 하고 치경에 닿지 않고 그냥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made 하고 붙이지 않고 지나가요. 더 약하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썸이라는 발음도 약하게 빨리 하는 발음은요. 입을 최대한 적게 벌립니다. 그래서 썸 썸 하기보단 그냥 썸 썸 해서 made some made some 처럼 또 들려요. 아주 약하게 입이 많이 안 벌어져서 그래요. made some coffee 이렇게 돼서 as made some coffee as made some coffe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하니까요. 좀 천천히 먼저 해볼게요. I'll smell some coffee I'll smell some coffee 네. 치경에 혀끝이 또는 혀 중간이 닿지 않도록 발음하시면 여기 지읒이나 트, 드 소리가 다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여기 이제 더 빨리 발음하죠. 에스, 에스 해서 그냥 에스, 에스 더 빨라지니까 여기가 소리가 겉으로 나진 않는 거예요. 이 발음을 다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just라고 할 때에 혀끝을 대지 않기만 하는 거죠. 이 just란 단어는 발음은 하는 거예요. 빨리 휙 지나가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듣기에 그게 바 끝으로 다 들리지가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더 빨리 발음을 하면요. 약간 아스하고 무하고 연결될 때요. 아스, 아스 약간 이렇게 공기처럼 이렇게 터지는 소리 있죠. 그게 살짝 나기 때문에요. 그냥 푸에 해당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 제가 표현하기가 한글로 어쨌든 표기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약간 묵 하는 소리와 푸, 푸 이렇게 공기 소리 중간 소리쯤 되겠어요. 그냥 메이라고 강하게 내지 않는 이제 묵 소린 거예요. 하스, 맥스, 커피 하스, 맥스, 커피 하스, 맥스, 커피 그래서 이런 소리까지도 들린다는 겁니다. 여기 빨리도 한번 해볼게요. 하스, 맥스, 커피 하스, 맥스, 커피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정말 외계어 같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말 하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하나 설명 드릴게요 I just want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블라블라 오죠 그러면 이 발음도요 이렇게 I just wanna I just wanna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요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발음을 하기도 하지만요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ㅈ 소리를 강하게 내지 않습니다 그죠 이걸 Just 해서 이 ㅈ 소리 안 나는 거 이해하시기 쉽게요 이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잘 이해가 더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I just made some coffee 또 원어민 발음 느린 발음 두 번 빠른 발음 두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bring some coffee Let's bring some coffee Let's bring some coffee Let's bring some coffee 네 잘 들어보셨죠 네 연습도 해보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is perfect 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 만큼 영어 하실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 Let's bring some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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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bring some coffee